안녕하세요 하아치입니다. 저번 시간에 분산처리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분산처리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에 따른 분류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망형의 완전연결입니다. 먼저 개념도를 그려드릴게요. 개념도는 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운영체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에서 하나의 운영체제처럼 구동을 하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망형의 완전연결은 각각의 사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들의 연결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이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사이트들은 다른 모든 사이트와 직접 연결된 구조입니다. 기본 비용이 높아요. 모든 사이트들을 기존에 다 연결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사이트가 직접 연결되어서 메시지가 빠르게 연결되고 통신 비용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링크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링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망형인데 부분 연결된 망형이에요. 개념들을 그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내에 일부 사이트들만 다른 사이트에 직접 연결된 구조입니다. 기본 비용이 완전 연결과 비교했을 때는 저렴하고 통신 비용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겠죠. 완전 연결 구조보다 신뢰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층형 구조예요. 계층형 구조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에서도 사이트들이 트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루트, 얘가 루트겠죠. 그 다음에 서브 사이트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비용은 부분 연결 구조보다 적지만 기본 비용이 얘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통신 비용은 트리 깊이에 비례합니다. 트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통신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 그러니까 2단의 고장이 아니고 만약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밑에 하위 단에 있는 서브 트리 전체의 통신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은 스타형입니다. 스타형은 중간에 중앙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브 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내용을 보시면 모두 각 사이트가 중앙 사이트에 연결이 되고 모든 통신은 중앙 사이트를 통해서 처리됩니다.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에 비례하고 통신 비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중앙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과후화가 발생될 때는 전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이 중앙 사이트를 통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앙 사이트가 고장이 나게 되면 모든 전체의 통신이 마비돼요. 그리고 중앙이 아닌 사이트의 고장 만약에 이 사이트가 고장이 났다고 해도 다른 사이트들은 통신이 되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링형, 환형 구조예요. 이 구조는 각 사이트들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각 인접 사이트만 연결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각 사이트는 인접한 다른 두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정보는 반방향 또는 일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에 비례하고 데이터가 링을 순환할 경우 통신 비용은 증가합니다. 특정 사이트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 사이트도 통신이 안되고 인접한 사이트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중 접근 버스 연결형입니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스템 내의 모든 사이트는 공유버스에 연결되어 있어요. 구조를 보면 이렇게 공유버스가 있고 이 버스의 사이트들이 이렇게 하나의 버스에 여러 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를 비례하고 통신 비용은 저렴합니다. 그런데 한 시점에 하나의 전송만이 가능하며 버스 사용을 위해서 경쟁이 발생 이 시스템도 버스를 사용해야 되고 이 시스템도 동시에 버스를 사용해야 할 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구조가 간단하고 사이트 증설과 삭제가 단순해요. 그런데 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이트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약에 이 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에 따른 분산 처리 시스템의 분류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저희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이란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는 서버, 장치, 사용자에게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서로 다른 사용자 간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유형으로는 nfs, 로투스, 앤드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nfs 같은 경우에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개발을 했고 원격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마치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단, 본인과 원격지 시스템 모두 nf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지 파일을 활용, 접속하기 위해서 구현된 파일 시스템이 nfs예요. 그 다음에 로투스는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이 되었고 유닛스와 호환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단일 컴퓨터 환경인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이 됐고 클라이언트 머신과 서버 머신으로 구분이 되어 확장성이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분산처리 시스템 분류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했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상에 따른 분류는 완전연결, 개념도를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연결, 부분연결, 계층형, 스타형, 린형, 다중버스 연결이 있었고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은 nfs, 로쿠스, 그 다음에 앤드류 이렇게 분류가 있었으니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